교재 295쪽 보시면요 7시간 스트리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말로 생방송이죠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생방송 할 수도 있구요 페이스북에서 생방송 할 수도 있고 생방송 할 수 있는 환경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이 책에서는 최소 5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구독자가 생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방송을 하기 위한 생방송을 하기 위한 규정을 있느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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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가 있어요 규정이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됐을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아무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 방송을 예배를 생방송으로 보내줘야 신도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 채널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생방송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는 거에요 이건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독자가 한 명이 없어도 한 명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면 좋으냐고 책에 뭐라고 쓰이냐면 구독자가 100명 500명 1000명 만명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생방송을 하는 것도 좋다 구독자가 100만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한 겨울쯤이 돼 가는데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제가 한강에 직접 입수해서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공약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독자가 안 모여서 한 여름에 100만 명이 되면 여름철에 한강에서 하는 거겠지 근데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는지는 구독자 추이를 보면은 올겨울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특수부대 출신 여자분이 구독자 몇 명이 되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방송을 하겠다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은하캠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은하캠프 그분이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는 한 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짱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외에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는 몸무게 몇 킬로를 감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코너에 누구더라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체중 줄이는 그런 거 했었어요 결국엔 그 여성 개그우먼들은 방송에서 다 빠졌습니다 여자 개그우먼은 뚱뚱하든지 멋생기든지 뭐 이래야 된대요 예쁘고 날씬하면 방송에서 개그우먼이 아니지 그렇지 날씬해지는 바람에 그분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한 거죠 개그우먼 그만두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자인이다에 나오는 그 윤택씨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윤씨인가 그 사람은 헬스보이라고 하는 그걸 해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 채널에 운영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을까 이장민 훈장이 체중이 몇 킬로 빠지든 안 빠지든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 뭐 관객이 몇 명 이상 모이게 되면 제가 비키니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가보니까는 왼쪽에 tvn 생방송하고 있고요 맛있는 녀석들 생방송하고 있고 ytn도 생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는 요 세 가지 채널이 세 채널이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점심 전에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생방송으로 송출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났으니까 송출이 끝났겠다 그랬죠 자 이런 거 눌러보면요 여기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랬죠 이건 뭐예요 멤버십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굳이 뭐 안해도 되고요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생방송 하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방송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kbs에서 지금은 다른 드라마 하던데 그 뭐더라 그 불멸의 이순신 104화로 4화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틀어 준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거 하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YTN도 생방송 하고 있어요 여기 생방송 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생방송 그럼 누르면 자 생방송으로 넘어 여기 지금 3시간 하고 있다고 뜨는데 어 에러가 났네 다시 플레이 눌러볼까요 이거는 뭐야 언제 거야 이건 다른 데 건데 잠깐만 여기 생방송 하는 거 지금 YTN 16명이 시청하고 있대요 지금 16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실시간을 클릭해 보면은요 이게 뭐야 지금 뭐 드라마인가요 원효와 여석공주 라고 하는 예전에 뭐 했던 그게 뭐 YTN 사이언스 하고 뭔 상관 있지 하여튼 지금 실시간 하고 있대요 16명 시청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16명 시청 17명 시청 18명 시청하고 있는데 좋아요가 4,400개야 뭐가 이상하다 그쵸 18명이 시청하고 있으면 20명 시청하고 있으면 좋아요가 20개 삐기 안 나오지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 예 그러니까는 지나간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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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니다 여기다 야 댓글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 댓글이 울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들 이렇게 해요 TVN 생방송이 지금 두 가지나 하고 있는데요 선다방하고 시그널 이런 거 하고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써 있는데 1편에서 16편까지 전편에 대해서 쭉 지금 하고 있고요 선다방은 지금 시즌 1,2 전편에 대해서 생방송 하는 거죠 생방송이라는 건 이때 안 보면 못 보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걸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해야죠 제가 여기 와서 집에서 생방송은 못하게 할 겁니다 센터 측에서는 여기 와서 하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웹캠을 연결해서 제가 얼굴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PC로 보시든지 스마트폰을 보시든지 보시면서 강의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직까지 협약이 된 게 아니어서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옵션을 달아서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만들기를 누르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널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만들기 누르면 얘는 업로드 하는 거고 영상을 이거는 생방송 하는 건데 이 생방송을 하기 위한 뭐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요 그렇죠 뭐가 많아요 웹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웹캠 노트북 같으면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떠드는 거죠 카메라를 보면서 떠드는 거지 그럼 우리 수업은 카메라 제 얼굴 보면서 수업 듣는 게 아니시잖아 제 얼굴 보면서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까 독서토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튜브에 관련된 거를 보면서 블로그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해 갖고 되겠습니까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자 296쪽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네가 이정민이 맞느냐라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처를 동기화 시켜 가지고 연락처 확인을 해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하루 24시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우리가 등록한다는 건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증 후 24시간 후부터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웹캠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방송 하는 거는요 노트북에서 또는 데스크탑에서 웹캠을 달아 가지고 얼굴 보면서 하는 거는요 할 수가 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 휴대전화 우리 핸드폰 안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튜브 앱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방송 하려면 구독자가 몇 명 1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1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999명인데 생방송을 하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자격이 아직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맥캠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화면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아까 보셨던 화면하고 다를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여기 카메라 그림 만들기 누르면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여기 동영상 있고 여기 네모 아홉 개 있고 종 모양 그림 있죠 그 사이에 뭐 하나 없다 좀 아홉 개하고 종 모양 사이에 뭐 하나 아이콘 있죠 그건 이전 버전이에요 이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개로 자 실시간 스트리밍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스트리밍을 할 거냐 웹캠으로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웹캠을 이용한다는 것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웹캠을 사서 별도로 내 카메라로 전송을 해 주는 건데 뭘 촬영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아동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든지 해서 다음 다음 눌러 가지고 생방송을 성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와 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웹캠이 없잖아요 웹캠이 없으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 가겠죠 어쩌고 저쩌고 자 다음 버튼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보세요 착각 얼굴도 없잖아 지금 웹캠으로 제 얼굴을 찍는단 말이에요 없으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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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리 만드는 게 있으면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중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볼게요 제가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남의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받아 온 거란 말이야 제 그림이 아니라 남의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저작권에 주의를 해야지 예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 있거나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 있으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이 여기 하나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다시 시도를 하는데 음 뭐가 좋을래 음 아 여기 뭐 뭐 있다 이렇게 메인보드 그림 하나 올려볼까요 메인보드 그림 이런 게 하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으로 제가 이런 그림으로 생방송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방송에 들어가서 제 채널에 오면 이렇게 생긴 거를 누르시면 생방송이 된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마이크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 카메라 현재 없잖아요 여기 현재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연결할 순 없을까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활용할 순 없을까 이걸 웹캠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뭐 이렇게 웹캠처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요런 프로그램을 앱을 깔면 돼요 여기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하는 그런 드로이드 캠 설치라는 게 나와있네 여기 보면 휴대폰을 웹캠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usb 케이블 연결해서 얘를 연결을 하면 이리움 이런 것도 있구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을 앱을 여기도 깔고 pc에도 깔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웹캠처럼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브로이드 웹캠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야 pc 버전 스마트폰용 버전 그럼 이거를 pc에도 깔고 스마트폰으로도 깔아 놔야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비추는 영상이 웹캠으로 들어가는 거죠 웹캠으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니까 무료는 640에 480이래요 돈을 내고 쓰면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이리온이라는 것은 해상도가 높은데 워터마크가 어디 그려지나봐 이리온입니다 라는 거로 보여주고 해상도가 높아요 그렇죠 맥도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리온을 깔면 되겠네 해 보셔야 돼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적어 주세요 해제하지 말고 여러 번 해 보시면 돼요 방법론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제 카메라가 핸드폰이 이 카메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제가 제 얼굴을 보여주던 제가 제 책을 비춰주던 카메라가 작동돼서 영상을 송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굳이 생방송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요 자 요거 요거 요 스트리밍은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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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구독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만 되면 다 송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 생방송으로 신자들이 교회 미사라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통신이 연결이 되지만 일반 카메라들 있잖아요 전문가용 카메라들은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카메라들을 방송국 카메라들을 통신장치에 연결해야죠 PC 컴퓨터랑 그리고 뭔가 연결해 주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비싸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왔네요 교회에서 어떻게 유튜브를 생방송을 송출하느냐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갖고는 있어요 누가 보여 달라고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유튜브 활용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장비를 왜냐면 해 본 사람은 알지만 안 해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까 웹캠처럼 연결하는 거 앱 깔고 프로그램 깔고 돌리면 돌아가요 해 보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런 장비를 연결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생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전에 깔아 놓은 게 있는데 OBS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OBS 이런 OBS 쓰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방송 송출을 하기 위한 생방송 방송 송출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하겠다 유튜브 유튜브에 스트림키 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림키 그 스트림키가 뭐냐면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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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키 이거는 개인별로 작용해 주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돼요 이거는요 안 보이게 해 놓고 얘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붙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방송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방송 시작을 누르면 여기 있는 영상으로 송출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송출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방송 시작을 눌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송출이 들어가요 이제 송출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생방송 연결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여기에 생방송 하고 있다는 게 뜰 거예요 여기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뜨잖아요 별명은 아니겠지 연습하는 거 보여 드리는 거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니까 뭐 볼 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제가 컴퓨터 상에서 보여드린 이 화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면들이 그대로 여기서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송출이 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제 화면 보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제 화면을 연결해서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생방송 송출하는 것이 약간 시간 차이는 나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떠드는 거하고 여기서 7시간으로 나오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생방송을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카메라가 없어서 제 얼굴이 안 보여진다는 거지 카메라만 연결하면 여기 다 보이죠 그렇죠 보통 생방송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로만 공개하고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얼굴이 아니라 화면을 보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도 보여 드리면 좋잖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 얼굴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제 얼굴을 공개하면 낫다 이거지 하나 또 카메라가 있어야 되나 웹캠을 달아야죠 웹캠을 네 웹캠을 스마트폰 갖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료기간은 워터마크가 보인다 그랬고 불편하니깐 교회에서 워터마크 보이면 그렇잖아요 예배 송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구매해야지 구매해야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순 있어요 종료 종료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종료 하든지 아까 OBS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 중단을 내리면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방송이 닫혀진거지 이렇게 그럼 제 생방송을 몇 명이 봤느냐 어느 정도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제가 잠깐 떠들었으니까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100명 기념 200명 기념 그러면 생방송 할 때 자기 기분으로 만드는 거지 뭐 정기적으로 뭐 하기는 힘들잖아요 자 다음 주가 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0명이 되면 제가 생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생방송 할게요 오셔서 많이 구경해 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놔야죠 거실에서 할 건지 주방에서 할 건지 어디 공원에 지금 공원에 나가면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여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조명도 좀 켜놔야 되겠죠 그렇죠 방송국에서 촬영하듯이 그렇게 좀 헌하게 해 놓고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면 세종문에 가면 저녁때 제가 갔는데 일이 있어서 뭐 규탄대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여지없이 스마트폰 갖고 다 생방송 송출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자기가 방송하는 거 아니지 남이 방송하는 걸 송출해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구독자들이 있단 말이야 카메라를 핸드폰을요 여러 대를 놓고 송출하더라고 핸드폰을 두 개 세 개씩 붙여 가지고요 이렇게 셀크본 같이 이렇게 생방송에서 엽고 동시 촬영하는 거야 채널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생방송에 참여하게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배우가 되고 그 사람의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촬영해서 송출해 가지고 구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어 그렇게 사람들 많이 찍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 서울역 저기 뭐야 광화문 광장 같이 큰 공간에 가면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방송으로 계속 송출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정권을 가지고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생방송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방송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가서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면요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보면 제가 방금 전에 생방송 송출 했지 않습니까 여기 떠요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에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떠들었거든 이거 떠들었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삭제해야지 이거 의미 없는 거니까 삭제할 거라고 이것도 삭제할 거고 예전에 제가 생방송 송출 했던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공원에 가서 47분 동안 45분 동안 며칠에 걸쳐서 짬짬이 나가서 7월 11일 날 올라가고 7월 12일 날 올렸네 그 나머지 생방송들은 우리 수업시간에 연습해 본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애들이고 요거는 제가 짬 내서 생방송 송출 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죠 업로드를 자 그러면 이제 앱을 한번 실행해 볼게 앱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로 앱을 깔아 보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도 유튜브는 다 있잖아요 유튜브 다 깔려 있죠 그걸 한번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요 요 프로그램 하나 설치 실행할 거에요 삼성플로우 삼성플로우 삼성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여기에 지금 제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이 보였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던게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웹캠처럼 쓰는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무슨 프로그램 쓴다고요 아까 보니까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건데 요런 웹캠을 사서 쓰면 된다고 웹캠 왜 이렇게 비싸 아이비캠이라고 있네 아이비캠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아이비캠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은 잘 되는데 한 달이 지나면 해상도가 뚝 떨어져요 돈을 내고 써야 돼 한 달 동안 무료로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비캠이라는 거를 검색해 볼게요 아이비캠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여기 아이비캠 회사가 있고요 아이비캠 회사가 여기 이제 개발 회사가 있고요 그럼 여기 가서 아이비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란 얘기죠 그렇죠 윈도우용 이걸 다운로드 받으란 얘기야 다운로드일 64비트 32비트 64비트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거 다운로드 포 윈도우를 눌렀다든지 이렇게 좀 광고고요 이거 광고에요 광고 이거 누르지 마세요 밑에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광고라고 이거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자 밑에 아이비캠이라는 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실행할 겁니다 얘를 실행해서 이 컴퓨터에도 이걸 깔아야 돼요 아이비캠이라고 유명해요 제 홈페이지도 혹시 여기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어디 안 넣어놨나 보네 네 아이비캠을 깔았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비캠을 까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깔겠느냐 마이크 설치하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비캠이라는 앱도 깔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비캠이라는 앱도 깔아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여기에서도 앱 목록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아이비캠이라는 걸 깔아 가지고 아이비캠 여기 있네 아이비캠 얘도 설치해야 돼요 PC 하나 설치하고 스마트폰에 설치해야죠 그럼 두 개 프로그램이 각각 기계에서 돌면서 두 개를 찾을 거란 말이야 아이비캠이 깔리라 지금 명령 걸어놨으니까 아이비캠 다 깔렸나 봐요 그럼 얘를 실행하면 여기는 지금 PC고 여기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허용을 하겠느냐 그럼 허용을 해 주면 돼요 두 프로그램이 서로 USB 케이블로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찾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깔아도 안 되겠네요 케이블이 없어서 케이블이 일단 없으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선으로 그렇죠 유선을 연결해야지 이게 탐지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 제가 USB 케이블을 꽂았는데 꽂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꽂았는데 얘가 지금 인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 봐야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IB캠 다시 제가 실행하고요 IB캠 실행한 게 여기 화면에 쓸 테고 다시 껐다가 다시 켜 볼게요 IB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서로 연결이 안 되나요 지금요 안 되고 있죠 지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IB캠 연결할 때 주소를 입력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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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는 통신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통신 주소 통신 주소에 가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 상에 있는 이 통신을 통신에 속 IP가 나오거든요 IP가 192.168.1.53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여러분이 알아야 또 여기서 더하기 눌러서 192.168.1.53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이제 이 컴퓨터랑 연결해서 무선도 가능할 거에요 무선도 이 컴퓨터 IP가 있으니까 유선으로 안 하고 무선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통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왜 안 나와 지금 얘가 연결된 거는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연결한 거고요 그러면 이 앱을 이걸 다시 해 볼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얘를 끄고 얘를 끄고 다시 해 볼게요 이게 이 컴퓨터에서 승인이 난 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네트워크 상으로 얘가 들어오는 거를 또 감지를 해야 돼요 여기 단체잖아요 단체 단체라서 이게 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얘를 연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른 거 해 볼게요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집에선 잘 됐는데 오늘따라 속을 세기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 보죠 뭐 지금 제가 아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생방송 송출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가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더하기 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더하기 화면 아래쪽에 더하기 라고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눌러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겠다 라고 누르면 아마 여러분은 이게 안 될 거예요 구독자 천명이 안 되니까 구독자 천명이 돼야 이걸 하던 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안 되니까 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에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 카메라 파이 라이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까세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라는 앱이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구독자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아무 때나 생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라는 앱을 까시면 돼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라고 하는 거 여기 있네 유튜브 생방송 할 거고 페이스북 생방송 할 건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를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되고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로그인을 해놔야지 여기다 연결해 놔야지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내가 생방송 하겠다 스타트 누르면 돼요 카메라로 연결하겠다 화면을 연결할 거냐 카메라로 연결할 거냐 화면은 뭐예요 화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고 보여 주겠다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핸드폰 안에 내가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거를 넘기면서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이 갤러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 주면서 아니면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앱들 지하철 앱 있잖아요 그 지하철 앱을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 이거는 제가 지금 광장에 나가서 밖에 있는 모습을 촬영할 때 쓰는 거예요 카메라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브 라든지 유튜브 라든지 페이스북 이라든지 트위치 라든지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방송 할 건지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유튜브만 지금 생방송 하는 걸로 해 놨단 말이에요 자 녹화할 수도 있어요 녹화 그럼 제가 이 카메라로 촬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녹화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카메라 그냥 카메라로 촬영해도 되지 음 동영상으로 자 스타트 누르면은요 이렇게 뜰 거예요 전면 카메라로 쓸 거냐 제가 저를 보고 찍을 거냐 이렇게 저를 보고 찍을 거냐 이렇게 찍을 거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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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거냐 제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찍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제 얼굴 보면서 하려면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바꿔주면 제가 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 생방송 아이콘을 눌러주면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카메라 파이 라이브 라고 하는 워터 마크가 있어요 오른쪽 밑에 카메라 파이 라이브 라는 워터 마크 얘가 나타나요 오른쪽 밑에 보면 카메라 파이 라이브 라는 이 앱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돼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내가 돈 주고 사면 카메라 파이 라이브 라는 그 말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전체 그 앱 해상도로 촬영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 여러 가지가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뭐 가이드를 보게 한다든지 가이드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게끔 가이드를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화질로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고화질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고화질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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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마크를 빼려면 어떻게 한다 뭐 방법이 없어요 돈을 주고 사야 돼 이런 거라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정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설정 기능이 있다 제가 채널 이름은 유튜브로 제가 채널을 연결하고 있고 서버를 그 다음에 채널 이름은 이정민 훈장이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걸었으니까 나오고 제목을 이정민 훈장의 생방송이라고 할 건지 브로드캐스터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여기 해상도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촬영을 한 거를 녹화를 해서 저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오디오는 이 자체 마이크를 쓰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여기 업그레이드 있네 구매하기 월 9,000원 이래 이야 비싸다 한 달에 9,000원씩 내는 거죠 그럼 1년이면 9,000원, 9,000원, 10,000원 넘어가는데 7만 9,000원 만들면 1년 동안 쓰겠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여 드리는 거지 근데 광장에 나가서 생방송 송출하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독자가 없으면 이걸 사가지고 해야지 구독자 천명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생방송 한번 송출해 볼게요 이거 이거 생성하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는 나올까? 여기 가면 유튜브에 생방송하는 게 나올까? 안 나오죠 지금요 현재 여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로 생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고 눌러볼게요 고 자 이제 생방송 송출하는 거예요 아까 그 채널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생방송 송출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지금 생방송 송출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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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현재 여기는 안 나오죠 동영상에 나오려나? 여기도 안 나오고 어디 나오려나? 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깐 안 나오면 이제 나오네 그렇지? 이게 한 박자 아니라 두어 박자 늦네 여기 지금 생방송 송출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클릭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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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아니네? 하하하하 말하는 게 지금 박자가 늦어지면서 계속 하우링 생기듯이 생기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비춰놓으면 난리가 아니네? 하하하하 말하는 게 지금 박자가 늦어지면서 계속 하우링 생기듯이 생기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비춰놓으면 왜냐면 지금 여기 마이크가요 스마트폰 마이크도 있지만 일반 마이크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을 비춰놓고 여기는 책의 내용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생방송하면 되죠 집에서는 아 아 지금 아이비캠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비캠으로 하는 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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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네 라이브 파이 라이브 파이 라이브 파이 라이브 파이 라이브 파이 라이브 파이 앱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럼 지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잖아 그럼 시청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겠죠 셀카봉을 박아 놔야지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네 핸드폰 마이크 좋아요 이 핸드폰 마이크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거냐면요 주변에서 막 떠드는 건 안 들어와요 요 가까이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무선 아이폰 있잖아요 무선 아이폰 귀에다 꽂고 하는 거예요 걔는 온갖 잡소리 다 들어와요 노이즈 캔슬링이 기능이 지원되는 무선 아이폰은 되게 비싸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이렇게 상세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생방송 해 보세요 어떠나 내 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하철 안내방송 다 들어가야 얼마나 시끄럽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하철 안내방송은 빠져야 되잖아 정거장 갈 때마다 뭐 다음 정거장 어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 이어셋을 사야 그게 사라진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역에선 생방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카메라파이 멈출게요 카메라파이 멈춰놓으면 이렇게 해서 실시간 방송 생략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녹화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 안에 녹화가 되어 있구요 생방송도 송출했죠 그렇지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아직 반박차 늦지 한두 박차 늦지니까 여기 with camera 파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기 위한 환경이 여러가지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파이 라이브 말구요 카메라파이 라이브 말고 유튜브 상에서 채널을 그냥 바로 송출해주면 구독자가 이거는 1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못써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가 가장 좋아해요 유튜브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지 아까 카메라파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야매로 쓰는 거지 쉽게 말해서 돈도 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공짜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pc 상에서 하는 이거는 여기 있는 생방송 송출한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고 뭐가 복잡해요 복잡하단 말이야 웹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쉬워요 웹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웹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웹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노트북 사용자 같으면 바로 돼요 이것도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구독자에 상관없이 하는데 얘는 또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있어야 되고 쉬운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일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셨던 카메라 파일 라이브 카메라 파일 라이브 저도 여기다 딱 붙여놨잖아요 카메라 파일 라이브 저는 구독자 1000명이 넘지만 카메라 파이브 라이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두 개를 갖고 가서 둘 다 통신은 되니까 유튜브 채널 이거를 가지고는 지금 핸드폰을 쓸 테고 카메라 파일 라이브는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럼 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 가지고 동시에 생방송하는 거 보다는 얘 따로 얘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상관 없는데 아까 방송 보면 동시 생방송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생방송이라 그래서 저는 어느 외국인데 필리핀이가 어디인데 물고기 잡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물고기 잡던 게 저쪽 강 건너에 가서 잡더라고 생방송에는 어떻게 훌륭점프 했을까 알고 봤더니 녹화한 거를 생방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방송국처럼 몰랐을 때는 신기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안 되지 이거로 송출하면 되지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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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여기서 재생을 시키면서 얘를 생방송 송출하면 가죠 그렇죠 그러려면 컴퓨터 화면이 하나 갖고는 힘들어요 또 다른 화면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불편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여튼간에 가능은 하다라는 거 가능은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지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데 영상도 몇 개 안 올라갖고 됐게 구독자도 한두 명인데 생방송하면 누가 보겠냐고 인지도가 없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실려면 유튜브 영상 일단 많이 올려놓고 구독자를 확보해 놔야 돼요 구독자를 확보해 놔야 어? 저 사람 안무개가 생방송하는데 그럼 나도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야 누가 생방송한대 그 사람이 누군데? 몰라 몰라 뭐 한데? 모르겠어 뭐 한다 그러는데 에이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방송 강의를 못할 때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저희 집 앞에 공원이 김포공원 가까우니까 비행기가 아주 낮게 떠요 비행기가 딱 지나가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호수가 호수의 분수가 막 반응을 해서 춤을 춰요 소리분수라고 그거를 보러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하죠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냥 오죽하면 제가 그거를 생방송으로 송출했어요 그때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명이 보더라고 네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와이프 우리 애들이 휴일 날이라서 있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다 같이 보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각각 봐야지 그래야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거지 아빠가 생방송 한대요 그래? 야 같이 보자 이거야 지금 같이 보면 안 돼 따로따로 봐야지 그래야 보는 사람 인원수가 올라가고 좋아요를 눌러서 여러 사람이 좋아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데 구독자가 없으면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튜브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 스튜디오 이 유튜브 안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잖아요 본인 채널에 가면 여기에 여러분 업로드 영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상에 대해서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몇 명이나 봤으면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 화면 관리 화면이죠 그렇죠 이거를 별도로 보시려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별도로 까셔야 돼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번호에 남의 것을 볼 때 쓰는 거고 얘는 내 영상에 대한 내 채널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화면이고 우리 교재 299쪽을 보시면요 지금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채널을 분석하든 말든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채널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말고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일단은 자기 채널에 오면 이렇게 채널에 보이지 않습니까 채널이 채널이 보이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에 동영상 관리나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자기 아이콘에 가서 스튜디오를 누른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근데 이 책은 스튜디오로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 베타로 되어 있어요 아마 스튜디오 베타인 것 같은데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 책은 이 책은 언제 이게 책이 출간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두편에 스튜디오 그림이 스튜디오로 떠 있어요 베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수료로 되어 있고 다른 책에 보면 최근 책이 아니라 1년 정도 지난 책들은 다 베타라고 되어 있대요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베타버전이라고 해요 베타버전 베타라는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아 그 수두룩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예를 누르시면 아까 그 창이 틀 테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에 뭐가 있다라는 거 이게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인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에 89명 올랐어요 28일 동안 이게 지금 인원서로 보면 2만원 넘어가야 되는 지금 분위기는 2만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2만원이 더 넘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제 영상에 대한 소개도 없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하는지 뭐 하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떨어지더니 수익은 뭐 반쪽도 아니고 완전히 버려진 거죠 지금 8만원 올라왔어요 8만원 구독자가 15,000명인데 수익이 8만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지금 지금 그나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라서 지금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예전에 여기 수익이 거의 뭐 없었어요 제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욱 복습자료를 제공해 드린 입장이다 보니까 수익은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수익에 그때 3,40만원이었어요 그때 인원수는 얼마 안 됐잖아 뭐 1000명 2000명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이면 어 이게 제법 이게 좀 만져봐야 되는 지금 시기 아닙니까 만져보기는 뭐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댓글이 올라온 거라든지 예 이런거 그 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구독자 분들이 어 누가 누가 구독을 하셨는지 그런게 보이고요 이분은 현재 구독자가 1200명이래 1700명이래요 이분은 그런 분이 제 거를 구독하고 계시나봐 여기 다 떠요 제 구독자들이 다 뜬단 말이야 예 이분은 지금 1720명 이구요 333명 이구요 173명이에요 이분은요 이분이 저를 구독해주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오토바이 라이딩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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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구독자 수가 있어요 최신근의 구독 하신 분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예 슈퍼챗팅 같은걸 하래요 저보고 대화를 나눌 때 생방송 할 때 이분들이 슈퍼챗을 구매를 해 가지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이 항상 고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을 쓰는 건데 제가 생방송도 안하지만 뭐 굳이 이런걸 할 필요가 아직은 있을까 이거죠 일반적인 채널 운영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가 적다 하더라도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어요 예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흐리말에서 그 고정팬들이 있잖아요 고정팬들이 잘 오거든요 그분들은 저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생방송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생방송을 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전에 생방송 할 땐 그거 공원에서 할 일 없으니까 생방송 했더니 역효과가 난 거지 광인은 안 올리고 쓸데없는 거 올린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재생 목록도 보이고 분석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뭐 이런 거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 더 늘어났다든지 3,28일 동안 그런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댓글 그동안 제가 받았던 댓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눴던 거라든지 예 이건 뭐야 이분은 옷을 안 입었어 입었어 데이비드 솔라라고 하는 분인데 옷을 안 입은 거 같아 영상도 없어 영상도 없는데 구독자는 14명이래 많아요 이런 상황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 어떤 사람은요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영상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사람 프로필 사진 보고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영상 올리겠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역시 까먹기도 하네요 항상 다시 와서 복습할게요 뭐 이렇게 그럼 저는 따봉 눌러주는 거지 고맙다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가 안 오면 서설호수공원 나가보려 해요 친구 맺어요 저한테 이렇게 송경복 작가님이신가봐요 구독자가 3천명이에요 구독자가 이번에 영상은 지금 이만큼 영상이에요 그림 그리신 것도 있고 뭐 국물이 땡긴다는 얘기도 있고 자작시도 있고 베트남 여행 따님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온 것도 있고요 근데 베트남 여행 갔다 온 걸 왜 3분밖에 안 올려 베트남 여행을 3분밖에 안 했어? 고춧가루 보관법 2분 32초 조명섭 팝송 추억의 팝송 2분 그럼 여기 이제 이분이 조명섭 씨가 노래를 부른 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노래는 누구 거예요 조명섭 씨 노래잖아요 이분 노래가 아니잖아 그러면 수익이 발생해도 다 조명섭 씨한테 가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안 와요 그러니까 길거리 노래방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방 내 노래방 하나 갖다 놓고 광장에서 막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있습니다 구독자가 뭐 300만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막 자막은 뭐냐면 저는 자막을 안 만들죠 제가 자막을 만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상 편집할 때 자막 편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자막을 제가 한국어 자막을 띄워놨어요 한국어 자막을 띄워놨거든요 아이콘을 누르라 아이콘을 눌러라 그랬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셀 삽입이라는 게 위에 있는 애예요 얘를 누르면 생겨요 생겨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눌러도 생기고 필요 없으면 두 칸을 블럭 잡아서 블럭 잡아서 했는데 흘러 잡아서 이렇게 나와 편하신 대로 삭제할 수 있고 삽입을 볼 수가 있어요 삭제할 수 있고 삽입을 볼 수 있는데 삽입을 볼 수가 있대 아까 칸을 갖고 몇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칸을 아까 칸을 갖고 몇 가지 님께서 세 칸을 이런 말씀 제가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이 발음이 부정확한 거야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면 이 글자를 정확하게 여기다 맞춰 줘요 아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 말을 제 말을 이 기계가 듣고 말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줄번호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돼요 줄번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돼요 줄번호 줄번호 이게 뭔 소리야 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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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하나 더 넣겠다 하나를 더 넣겠다 여기에서 맞았어 두 줄을 선택하면 여기다 두 줄을 더 넣겠다 네 두 줄을 또는 두 줄을 삭제하겠다 우줄을 삭제하겠다 노릇한 우줄 이래놓고 삭제 명령을 걸면 이 세 줄이 지워지는 거고 삽입 명령을 걸면 세 줄이 생기는 거예요 세 줄이 생긴 이야 어디서 했다? 아까 설정에 가서 내가 자막을 보겠다 이거예요 자막을 보겠다 이 자막이 틀렸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자막을 만들어 넣어줘야지 여기다가 영상 편집할 때 자막을 달 수도 있고요 이 자막을 이 자막을 별도로 우리 동영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막이 드러난 영상도 있지만 자막을 별도로 파일을 갖고서 자막이 재생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자막까지 다 달려면 저는 죽습니다 두 시간짜리 두 시간 지금 17분짜리 영상인데 이 자막을 다 달려 그러면 여기 못 나와 있어요 지금 죽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 모양이지 근데 제거는 굳이 우리말 자막 안 보셔도 그냥 보셔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는 뭐를 합니까 메모장을 띄워서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메모장 띄워서 보여드리잖아요 인쇄를 해서 인쇄를 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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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막 대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여러분은 만약에 여행을 갔다 여행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행을 갔다 이거야 그럼 베트남 여행 가면 베트남 어딘지 어디 공항에 내렸어요 라는 걸 보여주잖아 자막을 달아 줘야 돼 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여기다 구글이라고 하는 걸 해 놓고 여기다가 애드센스 라고 달아 놨어요 애드센스 그냥 구글 애드센스 검색하셔도 돼요 구글 애드센스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다 있으니까 애드센스 검색하시면 요런 창이 떠요 애드센스 스마트폰도 애드센스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얘가 로그인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네 여기 있는 수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홈페이지에 구글에 관련된 광고들이 뜰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글에 광고들이 뜨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광고를 보셨을 때 저한테 생기는 수익이에요 제 홈페이지나 자료실에 공방에 오시면 거기에 광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와서 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든 하는데 2월 20일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광고 수익이 없지 광고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10월달에 이제 다시 강의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를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5% 증가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여기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광고 같은 거를 달 수가 있고요 예 돈이 생기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이디라든지 고객 아이디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가입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예 애드센스는 가입을 하세요 책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걸 연결하면 유튜브를 연결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수익이 생기면 유튜브에서 돈이 되면 보내줘요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네 알아서 다 돈이 생기면 자기 앞서표 보내주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다 미리 써놓으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편하지 이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복습 자료 근데 그 유튜브가 돈이 생긴다 돈이 된다는 걸 모르고 한 거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국제 우편물로 자기 앞서표가 왔어요 돈을 준대 돈을 왜 왜 돈을 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돈이 생긴다는 거지 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광고를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광고를 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홈페이지에다 광고를 달 수가 있고 바꿔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있네 예 사이트 여러 개 이런 거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 예 이거 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안에다 이런 코드를 넣어가지고 인정이 되면은 제 안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글에 관련된 광고를 제가 싫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거는 제 홈페이지가 이제 홈페이지에다 제가 광고를 싫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광고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소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공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여기 광고거든요 여기도 광고가 있고 저 아래도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광고들이 알아서 여기 다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구글이 안 뜨고 있어요 안 뜨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인데 제 홈페이지는 안정성이 없거든요 여기 HTTPS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HTTPS 같은 데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제 광고가 보이니깐 어디 가야 광고가 보인다고 보여드릴까 요거로 한번 가볼까 요거로 한번 가볼까 페일 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게 여기도 안 나온다 여기 안 나오네 광고들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구글이 광고하는 거니까 유튜브처럼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눌러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노출이 되면 광고가 되려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등록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먼저 야권에 동의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애드센스 가입한다 나오고 오전에 오른쪽 305페이지 보면은 조건 검토받기 라는 게 나와요 예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돌파하면 그게 생기고요 메일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를 받으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좌로 받아야 되겠지 계좌 그 계좌 입력하는 것도 306페이지 보면 나와 있다니깐 책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보세요 예 홈 같이 하도 오래돼서 저도 광고 광고 사이트 광고를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들고 이렇게 예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 있고 이런 유튜브에 관한 거 예 보고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쾌적화 뭐 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중요치 않아요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요 계좌 계좌가 있으니깐 계좌를 여기다가 결제했다 저 계좌로 지금 받는다고 좀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 계좌로 봤는데 수표를 받을 거냐 기본은 지금 계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좌가 그 계좌가 우리말로 뭐 국민은행 제1은행 농협은행 쓰는게 아니라 영문이름이 있어요 영문이름 예 그거를 써줘야 되거든 그런거 일단 기억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은 수익은요 100달러 이상이 돼야 돈을 보내줘요 이번달에 9만5천원 벌었어 9만5천원 벌었어 그러면 돈이 안와요 다음달에 5만원 벌었어요 그럼 9만5천원 5만원 14만5천원 이잖아요 그럼 10만원 이상이면 돈이 오니까 다음달에 14만5천원이 오는거에요 예 그렇게 오는거지 보통 23일 23일 날짜다 보면 저한테 메일이 오더라구요 예 수익 확인하세요 에드센스 수익 확인하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통장을 보면 23일 날은 통장이 안 들어와 있는데 25일쯤인가 보면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온거죠 이거는 미국에다가 세금을 다 내고 오는거에요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세금 신고를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은 국세청에서 돈을 내는건 아닌데 협찬 광고나 이런거는 별도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돈을 안 내지만 근데 신고를 안하면 탈세가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뒷광고 받은거 있죠 뒷광고 뒷광고가 뭐에요 협찬해준거를 소개를 안하고 그냥 내가 내 돈을 했다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먹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보내와서 그게 그럼 어디서 고기를 협찬해줬어요 잘 먹을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산 것 마냥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뒷광고 그것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욕먹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럼 받은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내니까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세무조사에서 탈아 남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다 걸리디 저같은 경우에는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다 미국에서 돈을 받았다 그거를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이 세금은 안 내지만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고해야 되거든 그럼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한 건당 1000원씩 서류 작성비가 1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6달이니까 6,000원을 내고 받아오는 거죠 매달 내가 100만원씩 받았다면 괜찮은데 매달 내가 10만원씩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아깝지 사실은 1000원씩 띄려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소득으로는 안 잡으세요? 안 되면 안 하면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소득으로 잡혔는데 그 소득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오면 만약에 잘못해서 신고를 할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번 게 아니라 미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미국에다 세금은 깠는데 왜 내가 여기다 하느냐 너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세금 달라고 그랬냐 신고만 하라고 그랬지 이거지 우리나라 세금은요 알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교육을 받았어요 유튜브 하면서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광고들이 나오는데 광고 우리가 영상에 보면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광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 창출한 광고들이 예 여기 보면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 가이드라인 해놨어요 부적절한 언어 폭력적인 거 성인용 컨텐츠 담배 피는 거 여기에는 광고가 안 들어간다고 폭력적인 데에도 무슨 광고가 들어가 있어 삼성 공기청정기 광고를 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데다가 광고를 실어요 그것도 그렇잖아 광고를 안 달아준다니까요 담배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에서는 담배 피는 장면 흡연 장면이 나오지만 텔레비전에서는 흡연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총기관련 총기관련 우리나라에서 총기관련 이거는 금시시 돼 있는 거잖아 폭발물 제조 뭐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자 지금부터 마약 만드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광고가 들어오겠냐고 잠에 안 잡혀가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그런데 이렇지 않은 거를 가지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야죠 저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엑셀 강의 파워포인트 강의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재밌어 하지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충격적인 거 폭력적인 거 부적절한 언어 육두문자 욕하는 거 그런데 욕하는 것도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 그리고 어느 사람은 요걸 찰지게 잘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물건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라는 맥주 있죠 코로나맥주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 중에 쇼핑몰 물건 중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재 당했대요 지금이 코로나 시대니까 인공지능이 헛짓거리 한 거지 인공지능이 헛짓거리 한 거지 그 다음에 잔인하거나 노골적인 혐오감을 주는 설명이나 이미지가 있는 콘텐츠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 피가 나오는 장면 이런 거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 동물을 가하는 폭력 행위 투견 투 이런 거 이것도 못 올린대요 소싸움이 있잖아 황 총 총 어디다라 거기에 그 소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리면 안 되나봐 음 아동에 대한 필요 이상의 폭력 장면 가상으로 연출된 것조차도 안 된대 그래서 동물을 이제 우리가 멧돼지 같은 거 유해 동물들 같은 거 잡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유해 동물을 잡고 나면은 총에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방송에서도 네 음란물 과도한 노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남자들은 왜 우통 까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여자들은 못 올리게 하느냐 우리도 우통 까고 찍어서 올리게 해달라 데모를 했잖아요 자기들 여성분들이 우선을 벗고 그 댓글이 그런 거야 우리 동네 와서 데모 해달라 자기도 구경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많아야 그런 거 선정적인 텍스트 오디오 성에 관한 노골적인 대화 뭐 과도한 노출 근데 이거를 다 교명하게 빠져나가잖아 자극적인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어때 추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신고기 영상에 대해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 검열을 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야 무슨 뭐 누굴 죽이네 살리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는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요 뭐 담배 피는 장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총기 판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판매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고무줄 총 새 총 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지 실제 총 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군부대에서 뭐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는 거 아니면 그런 내용은 없죠 그렇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아동학대 이런 거 어린이와 관련된 거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눌러주면 되고 이런 것들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상품을 제가 팔 수도 있어요 이정민 훈장 해갖고 디지털 서당 해갖고 로고 새겨 가지고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살 사람도 없겠지만서도 그런 것들 여기 상품 멤버십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상품을 수익을 상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광고를 올릴 때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어느 채널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을 보겠다 제 영상을 보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광고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 광고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헤이 샵 버그샵 그랜드 오픈이라고 떠 있어요 그렇죠 요런 광고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버레이 광고라고 하죠 오버레이 광고 배너 광고 그런데 이거 굳이 지금 영상하고 상관은 없지만 굳이 안 닫아도 되죠 그래서 자막을 밑에 다는 사람들은 얘가 걸그적거리죠 얘 때문에 자막 다는 사람들은 밑에다가 게임하는 사람은 자막을 밑에 많이 달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려지면 안 되잖아 그 자막을 여기다 안 달고 띄워서 단다든지 요거는 봐도 상관 없잖아요 어 이게 불필요하면 닫으면 되는데 굳이 안 닫고도 볼 수 있으면 보자 이거지 예 그 다음에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있죠 뭐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광고가 나타납니다 이런 메시지 문구가 떠요 그렇죠 예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보는데 5초간 무조건 볼 수 있는 시간은 5초는 보여주되 5초가 지나가면 건너뛰겠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수익이 안 들어오고 5초간 의무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알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안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구글은 돈을 벌지 유튜브는 광고를 봤으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가 못해요 네이버 TV는 15초야 유튜브는 5초지만 그나마 그 다음에 건너뛸 수 없는 광고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봐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면 괜찮은데 볼 내용도 없는데 자꾸만 광고가 뜨네 에이 광고 영상 넘어가는거죠 안 본단 말이에요 광고를 많이 단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5분 10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2시간짜리 영상이니까 5분짜리 광고 5번 걸리나 2시간짜리 광고 5번 걸리나 똑같은 광고 5번이니까 저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범퍼 광고 라든지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보면 광고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른쪽에 광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래쪽에 광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조회하면 1원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기준은 없어요 광고가 발생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6대 4 크리에이터가 6을 가져가고 구글이 유튜브가 4를 가져간다 어떤 그런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클릭 한번 했다고 해서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구독을 눌렀다고 해서 광고가 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더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내가 구글에다가 광고를 띄어 보자 내 광고를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광고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탭볼? 이마에다 고무줄 달아갖고 공이 이렇게 막 고무줄 달아갖고 복싱 하듯이 막 하는 거 탭볼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순발력 키우는 데는 좋대 순발력 키우는 데는 그 다음에 또 요즘 무슨 뭐 건강식품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거 어렵죠 그러면 우리한테 배우세요 라는 이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부분은 또 코딩에 관한 거 광고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직접 광고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광고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유튜브 광고예요 5초 안에 5초가 지나가면 광고를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앞에 5초 안에 뭔가를 딱 보여줘야 돼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 기승전결 결이 먼저 나오게끔 내가 하는 이 광고의 내용이 이거다 그러니까 꼭 봐라 그리고 나서 그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빠져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눌러서 광고 내용을 좀 본다든지 페이스북도 광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페이스북도 광고 많이 들어와요 자 여기 보면 구글에즈 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튜브 광고라고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하기 유튜브 광고하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광고하기 이런 걸 누르면 유튜브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애견에 관련된 이런 용품 같은 걸 한다든지 저도 제 강의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광고는 제 강의를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강사를 받는 사람이니까 제 광고에 대한 강의에 대한 광고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글에즈 뭐를 닦아다가 누르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뜨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광고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하의 계정이 운영 중지되었지 뭔 소리야 재활성화 누르면 광고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죠? 계정명 어디갔어? 재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됐대 놀래라 연락처 정보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 여기 이제 구글 광고에 들어가서 제 계정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캠페인을 하나 만드는 거에요 제가 양말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양말 이 양말 신으면 참 발이 보들보들해지고 잠을 잘 때 따뜻하고 땀이 나도 땀이 안차고 무전도 예방되고 좋아 그런 양말을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상이 하나 필요하겠죠 광고 영상이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판매 리드 트래픽 판매 검색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검색 디스플레이를 할건지 디스플레이 할건지 표준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할건지 비즈니스 웹사이트가 어딘지 제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 먹으려면 판매하고 나는 쇼핑몰 홈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연결해야 돼 그렇게 해서 다음 다음 눌러가지고 그럼 이 광고를 볼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제 강의를 들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저기 제주선 사람이 들으면 뭐 할 거냐고 여기 못 오잖아 수건 사람만 보면 되잖아 여기는 저 광주사람 전라도 계신 분이 서울까지 강의를 들어 오시냐고 아니잖아요 제가 강의에 대한 광고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학생들은 이 광고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학생들이 수업 못 듣거든 70대 80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직업 교육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뭐야 30대 40대 50대 30 40대가 들어 보시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로그인하면 여러분 연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30 40대에 제 광고가 나가게끔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것만 마케팅 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해 보시면 되겠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광고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들 말고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 아까 조금 배너 광고 있었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군가 제가 올린 광고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눌러서 강의에 참여를 해서 수강료를 낸다든지 제가 물건을 파는 양말을 산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수익이 생기는 거죠 쇼핑몰 광고를 하든지 간에 어떤 만약에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 나를 통해서 너네들의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면 나한테 얼마를 그런 약속이 먼저 있어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광고를 하니까 사던 말던 광고를 띄울 거 아닙니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 광고처럼 띄우는 거지 한 달간 얼마밖에 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매일 광고를 해서 한 달 동안 하면 한 200만원 나가는데 나는 50만원밖에 없다 이거 50만원밖에 없다고 5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광고하려면 매일매일 광고는 못하니까는 뭐 아침에 한다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요일별로 한다든지 해서 좀 예산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서 해줘요 전국적으로 할 거냐 50대 하면 할 거냐 여러분 혹시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천고사는 마포고사는 뭐 50대 뭐 보청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마포고사는 50대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기다 맞춤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연령 이런 거를 마포고사는 50대 임플란트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20대 30대가 임플란트 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냥 연령대에 맞춰서 광고가 들어가고 지역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치 나를 위한 광고처럼 보인단 말이야 내가 느낄 때 그렇게 그러면 광고 내용이 많겠죠 마포고에 사는 50대 용산고에 사는 50대 종로고에 사는 50대 광고가 다 다르게 나갈 거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저기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서대문구에 사는 50대 임플란트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뜨는 거지 그거를 저기 중고에 사는 사람은 중고 사람한테는 또 중고에 필요한 사람들 광고가 뜰 테고 이렇게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춤 광고라는 걸 해줘요 맞춤 광고 오른쪽 페이지 315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가 채널을 보고 있단 말이야 요즘 저희 집사람이 어떤 영상을 자주 보더라구요 뭘 보는가 봤더니 요즘 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다 보니까 바깥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어떤 걸 보더라고 보는데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 말이 100%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그 정도는 모르냐 다 알지 참고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말을 진리로 들을 것 같아 내 나이가 몇인데 제가 혼났어요 걱정되니깐 걱정되니깐 그래서 이제 이런거 저런걸 토터로 해서 이제 저녁에 가면 뭐 세상 돌아온 얘기는 서로 얘기도 하고 코로나 언제 종식될 것이냐 했더니 종식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대화가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뭔가 도움이 되니까 집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에 뭔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볼 게 없으면 뭐하라 이게 도움이 안될 거라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방하라던 쿡방하라던 뭔가를 만들든 간에 유튜브 채널을 보는 이유는 내가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도움이 되니까 보는 거지 할 일 없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분명히 시청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업로드 해라 정기적으로 자 여기 있는 동영상을 갔다 왔더니 한 17시간 전 1일 전 2일 전 2일 전 3일 전 5일 전 4일 전에 안 올렸나봐 5일 전 5일 전 6일 전 6일 전 일주일 전 매주 매일같이 올리는 거죠 지금요 저는 지금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안올려요 영상편 제작을 안합니다 화요일날은 월요일날 저녁에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목요일날 두개 하고 금요일날 하나 하고 토요일날 하나 하고 일요일날 우리 두개 하고 화요일만 안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4일 전이란 말은 그게 화요일 거예요 서요일날은 안 올라가니까 저는 제작을 안하니까 주기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계속 올리니까 구독자도 생기고 조회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유튜브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멈춰 있을 때는 처음에 이틀 전 그 다음에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일주일 전 1달 전 영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영상을 만들지 못하니깐 수업을 안하니깐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 봤을 때 어쭈 얘 장사 안하나봐 근데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영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폐쇄시켜버려요 직권으로 폐쇄시킬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도 나왔었고 정기적으로 올리면 아 이 사람은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그게 이 사람 영상을 제 영상을 여기저기 소개해 주는 거지 유튜브가 구독자와 시청자와의 소통에 신경 쓰세요 댓글 쓰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먹는 시간 외에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띵동 하고 뜨면 제가 댓글을 달거든요 그랬더니 오 댓글 이렇게 빨리 와요 놀랬어요 라고 댓글을 또 다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잡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제 그게 잡스러운 소리라고 시타는 거지 제가 답변 달게 참 뭐 하더라고 뭐라고 달아야 될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뭐라 하냐 닥치고 들어 그냥 공짠데 거기다 좋아요 놀랐어요 제가 공짜로 듣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듣기 싫으면 나가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렇게 제 편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다가 강의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다는 거지 막판에 좀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댓글 단 사람은 본의 아니게 거기서 욕을 잔뜩 먹은 입장이 돼 버린 거죠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유튜브에 말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썼는데 그거를 정치 이슈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아는 사람이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그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댓글을 썼더니 너도 개새끼 소새끼라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한테 댓글이니까 댓글을 삭 제 글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 차단시켜 버리고 죽기 살기로 댐비는 사람 많습니다 죽기 살기로 댐비는 사람 많아요 SNS에는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착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시청자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스킬을 키워야 돼 영상 촬영하는 법 기획하는 법 편집하는 법 이런 것들 내가 연기자가 돼야 되고 내가 감독이 돼야 되고 내가 스텝이 돼야 되고 내가 편집자가 돼야 되고 다 혼자서 해야 돼요 1인 기업이 돼야지 1인 기업이 내가 유명해지면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음식만 만들어 앞에 써주는 멘트대로 음식만 만들어 그러면 촬영 잘하고 편집 잘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촬영자 편집자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촬영하고 편집 해준대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니까 아마도 신경을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못 배우지 엄마랑 아이가 60인데 언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배워 그냥 아들한테 용돈 주세요 그랬어요 야 용돈 주지 말고 나한테 용돈 주지 말고 네가 계속 일해 이게 빠르지 않겠냐 제가 농담선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박막래 할머니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앞에서 배우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외손녀 그분이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요즘은 그 외손녀도 방송에 출연하대 얼굴에 나오더라고 누군지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연예인 가족이 또 끼어들어오는 게 있잖아 방송에 그게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나쁘게 받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누가 촬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쉬운데 촬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내가 이동할 때마다 카메라 싸들고 가서 촬영하고 촬영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으면 끝나고 내려와야 되니까 또 중간에 올라가다 말고 또 카메라 들고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채널이 URL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트가 크리에이터가 이거예요 이거고요 아카데미도 있어요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능들이에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시다 보면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만 이상 100만 이상 1000만 이상 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버 버튼 골드 버튼 크리 뭐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 버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실버 버튼 골드 버튼도 받고 싶고 다이아몬드 버튼이야 이번 생에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뭐 골드도 그렇고 실버는 받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 저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신청하면 조기나 먹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유튜브들만 활동하는 어떤 뭐 그런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거 그런 게 있구요 아카데미는 공부하는 겁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으냐 어떻게 촬영하면 좋으냐 이런 거 여기서부터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럼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누르면 다 설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마지막에 시험 봐야 되고 다 전 다 시험 봤어요 다 수료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모든 강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알지 누가 그래도 이거를 수료를 해야만이 유튜브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들을 또 많이 대우를 한다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올려놓은 거야 다 올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무료 이미지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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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있어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 제 초기 화면 앞에 여기에 지금 멀티미디어 쪽에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찾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시면 쫙 떠요 여기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제가 정리해 가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어디냐면 픽서베이 라고 픽서베이 픽서베이 픽서베이는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내 입맛에 맞는 영상이라 이게 없어 아직까지는 잘 에 에 에 자 픽서베이라는 사이트 사이트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사진도 볼 수 있고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음악도 있네 음악 음악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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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볼까 깔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 편집할 때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된다는 얘기죠 솔로 피아노 이런 거 인디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거 추가된 거네요 음악은 없었어요 무료 음악입니다 무료 음악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자 비디오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들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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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이용해서 영상 만들었잖아요 요거 이제 강 이게 다리에 다리 다리에 있는 데서 남자가 히터를 치는 장면인데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다가 제가 음악을 넣었어 깔았어 마치 이 사람이 기타 치듯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자 한번 좀 볼게요 항상 당신이 생각나네요 마치 이 사람이 기타 치듯이 연주와 노래하듯이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따다가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은 뭔가 아 이거 여기서 써먹으면 좋겠다 저런 데서 써먹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올 생각이 나거든요 자 이건 뭐예요 코로나 손 씻는 얘기 나오면 되잖아 맞네 코로나 손 씻는 거네 이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을 닦으세요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촬영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댁에서 이거 촬영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수도꼭지는 다 벽에 붙어있죠 카메라가 벽에서 촬영해줘야 되잖아 이게 힘든 거야 이거 촬영이 힘들어 우리가 이거는 수도꼭지가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손 앞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렵지 사실은 이런 걸 만들려면은 보세요 많아요 많아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야생동물들도 보이고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해가 질 때 되니까 뭐 하면 좋을까 2020년 이제 마무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배경을 막 깔아가지고 여기 지금 해가 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늘 여기다가 자막을 쫙 띄우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뭔가 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장면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20년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새해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출 장면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2021년 1월 1일날 찍지 않아도 되잖아 정동진 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날 잡아서 한강에 같이 가세요 그게 지금 추워졌으니까 걱정이지 추워졌으니까 딱 따뜻하게 해갖고 해 뜰 때 한강에 해가 뜰 때 하나 촬영하세요 핸드폰 걸어놓고 두고두고 써먹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스가 제가 도전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랑 노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걸 촬영해 놔야 돼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예 근데 보시면 우리 일상적인 거랑 맞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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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이거 이거는 그래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요런 거 요런 거 예 그럼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뭐로 제작하냐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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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자시 영상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계속 이렇게 싸게 옮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한 시간 단위별로 카메라에서 타임랩스라고 해서 찍는 거예요 얘도 얘도 그래픽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실제 꽃이라면 화분에다 얘를 꽂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한 시간 단위마다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저게 이렇게 꽃이 쫙 피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연속으로 보면 개화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굉장히 고생스럽죠 핸드폰 안 쓰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타임랩스로 맞춰 놓고 내가 시간마다 와서 찍으려면 잠잘 때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임랩스를 걸어가지고 찍을 수 있으면 시간마다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이런 장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거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이거 꼭지 아닙니다 이 벌이 이렇게 꽃에 꿀 빠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날 좋을 때 가면 이런 거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내다가 이제 벌에 쏘이기도 하지만 많이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진 많이 찍었었어요 이런 사진 이걸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찍을 때 있죠 이거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사진으로 나비를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네 추우니까 움츠리 못하고 움츠리잖아요 나무에다 꽃에 올려놓으면 본능적으로 꿀을 빨아요 근데 날개가 아직 추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 찍고 나서 발이 또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 사진들은 100% 확대해요 이거를 제가 몰랐을 때는요 나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비가 안 오면 공치는 거지 찍으려고 했더니 제 책에 나오면 어떻게 날라가잖아요 그럼 또 못 찍는 거지 예전에 그렇게 찍었는데 프로들은 어떻게 잘 찍어 알고 봤더니 그렇게 확대를 하더라고 잡아가지고 심지어 요거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다가 본드로 붙여놔요 순간접속적으로 어머어머 그렇죠 보는 사람은 멋있다고 한다니까 그 광경을 못 본 사람들은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런게 자 이런 영상들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들 근데 이거는 돈 내고 버는 거에요 위에 거는요 여기는 스폰서 영상이라서 안되고요 자 이것도 우리하고 잘 안 맞아 우리는 백봉 올개나 이런게 이쁜거지 이런 칠면조 같은 거 안 어울린다 뭐야 어 곰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안 어울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취향에 맞는 영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걸 찾기가 어려운거지 소도 우리나라 소가 아니야 이런걸 맞추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쓸만하지 이런거 돌멩이 같은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여름철에 가면 이렇게 돌멩이 싸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었을 때 잘못 나온 영상이나 잘못 나온 흔들리는 사진이나 하나도 안 버려요 다 써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멋있는 것만 추리고 다 버리죠 저는 안 버립니다 그 후질구려 여기 흔들린 사진이 어쩔 땐 배경으로 쫙 깔리면 멋있어요 음 이런건 다 그래픽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찍으면 돼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돼 스프레이 물 한통 치워가지고 계속 뿌려 뿌려놓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하면 되지 왜냐면 나름대는 물이 안 젖었잖아요 여기서 스프레이 뿌린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진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채우려면 조명을 키워놓잖아 조명 키워놓으면 다 녹잖아 감자가 깬거에요 색소 집어넣은 감자 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으면 감자를 이렇게 색깔을 해가지고 거기다 색소를 입혀가지고 막 으깨가지고 코에다 딱 집어넣어 보세요 석 달 열흘 지나도 녹나 얘가 안 녹잖아 그 다음에 뭐 빵 같은데 시럽 흐르는거 있죠 시럽 그거는 엔진오일 지고 엔진오일 뿌리잖아요 그럼 색깔이 아주 곱게 잘 나오거든 시럽은 안 나와 색깔이 그거 찍고 놔서 버리는거지 라면은요 라면은 꼬들꼬들한거 그대로 쪄가지고요 거기다가 식용유를 뿌린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어 그 젓가락으로 딱 들어 올리잖아 이렇게 그 음식 못 먹어요 촬영하면 다 버리는거지 음식 촬영하는건 다 기술이에요 기술 라면을 잘 끓여서가 아니라 음 이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세요 이런 영상을 되게 어려워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유리수조 아닙니까 유리수조 그럼 이거는 초고속으로 촬영하는거란 말이에요 초고속으로 그럼 무거운 애들은 빨리 떨어지고 포도알 같으면 천천히 떨어졌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한방에 해결됐으면 괜찮은데 NG가 나면 또 찍어야죠 물 가만히 있을 때까지 있다가 또 찍고 또 찍어야지 그게 쉬운게 아니죠 다 그런거에요 다 그게 이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나는 못 찍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운로드 눌러야지 다운로드 누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영상은 상관이 없는데 용량 큰거 있죠 그 용량 큰거 제일 용량 큰게 좋은거잖아요 그렇죠 다운로드 됐어요 자동으로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뭐를 볼거냐면 사진을 볼거에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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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예를 들어서 눈 스노우라고 검색해볼까 스노우 스노우 검색하면 눈에 관련된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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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내가 사진을 쓰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여기 프리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아래꺼는 안 돼요 다운로드가 이건 로그인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 한 사람은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얘는 못 받습니다 얘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네 사이즈 사이즈 큰거에요 회원가입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거는 밑에서 두번째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또 다운로드 받을라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가 되면 괜찮은데 이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트가 어디있는지 보트가 어딘지 찾아봐야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나 세군데가 있나 누르면 이거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오케이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거죠 마음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작자 표시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절에 맞게끔 연도에 맞게끔 이제 2022년 12월달 되면 이제 뭐 송구영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0년 가고 2021년 점프하는게 나오거든요 찾아봐 드릴게요 이런거야 2021 검색하면은요 이런 그림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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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검색해보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왔지 이런거 이런거 2020년 2020년 2021년되면 이제 이런거 나올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코로나 이런거 이런것도 나오고 그럼 아까 이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점프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점프하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 많이 나오거든요 갖고 있어요 저도요 여기 여기 멀티미디어 가보면 어디있냐 여기 픽서베이 픽서베이 이런데 가보면 제가 이미 저장해 놓은거 보세요 가을에 관한것들 쭉 저장해서 필요한것들 써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스위밍 스위밍 그 다음에 선셋 이런거 여러가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 이런 그림들에 맞춰서 가을이면 가을에만한 그림들이 있고 봄이면 봄에 관한 그림이 있고 겨울이면 겨울에 관한 그림이 있고 2021년하면 2021년에 관한 그림이 있고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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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2021년도 된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2021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목표를 세워서 글을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직접 집에서 이거를 촬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쓰면 좋지 얼마나 좋아 많이 쓰면 쓴다니까 아니요 이건 뭐지 많아요 저도 이런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요런 그림 같은 거 이거 무슨 그림이라고 해야되나 스터디 그림 이런거 스터디 그림 요런 그림 있잖아요 요걸 잘라 요렇게 잘라가지고 스터디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서 뭐에다 써 먹기도 하고 예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야 음 이거는 남의 그림이거든요 쟤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림인데 이건 함부로 못 쓴단 말이에요 저작권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여러분들 거기 미리 내가 가서 쓰시면 되지 다 그런 무료들 많이 있거든요 무료들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라고요 픽사베이 픽사베이 여기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지금 동영상하고 노래까지 음악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책에 써 있네 자세히 32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가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크롬 브라우저 아닙니까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 일출 제가 검색해 볼게요 동해 일출 동해 일출을 검색했단 말이에요 동해 일출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 이미지를 가면 이미지로 가면 이 안에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좋은데 못 쓴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쓸라 그러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 함부로 못 쓰지 이거 썼다가 저작권자한테 뭐 뭔 욕을 먹으려고 고소고발 당했다가 큰일나라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검색 고급 검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도구 구글에 가서 전체 말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만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도구를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크리에이티브 컨먼저 라이선서 크리에이티브 컨즈라이선서 크리에이티브 컨즈라이선서 이건 뭡니까 ccl 이네 ccl 컨먼 크리에이티브 c 컨먼즈 c 라인세스 l ccl 여기 보니까 뭐 pxhear.com 뭐 이런 것도 있고 픽사베이닷컴도 있네요 픽사베이닷컴 픽사베이 거는 공짜 잖아요 공짜잖아 어 근데 이건 뭐야 픽사베이가 아니라 px 히어라고도 있는데 여러분 ccl은 알고 계셔야 되 ccl ccl 이라는 것은요 cc 라이센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cc 라이센스 이거예요 ccl은요 저작권자가 있다 이걸 사용하는데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겠다 또는 이 내용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ccl 인데 거기에 사람 모습이 딱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자가 있는 거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찍은 거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저작권자가 있다라는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달러 표시에다 대각선을 그려놨으니까 뭐예요 이걸 갖다 써도 된다 대신에 유튜브는 안 된다 유튜브는 상업적인 거니까 는 뭐예요 절대로 내용을 고치면 안 된다 원본하고 동일하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제 블로거는 ccl을 다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거에 있는 내용은 포과도 돼요 포과라고 ccl을 달아 놓은 거니까 대신에 그 영상을 고치면 안 되고 고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여기 변경금지라고 돼 있고 이정민 훈장까지 네 거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근데 이런 ccl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꺼낼 쓰면 큰일 나요 ccl을 달아 놨다는 얘기는 저작권자가 쓰세요 라고 허용한 거예요 여기 여기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ccl은 내 거를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단지 제대로 써달라 이거지 제대로 써달라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에다가 ccl을 달아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포과도 되고 본래 영상을 포괄할 때는 이 자체 이 링크 자체를 여기는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url 복사 얘를 포과하는 거야 얘를 포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과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이 url 자체를 포과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그림 자체를 포과하거나 이 그림 자체 이거 또는 여기 있는 영상을 포과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근데 ccl을 해놨으면 다 포과라 이거야 이 내용도 다 포과를 쓰면 포과라 이거야 보고 베끼든지 대신에 자기 거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정민 훈장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픽서베이는 무조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거야 네 마음대로 고쳐 써도든지 말든지 지지고 복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네 거라고 거짓말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럼 무슨 득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올렸을까요 무슨 득이 된다고 올렸을까 자기 거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잖아 그렇게 제가 있는 이 영상 이거 기타 치는 저 남자분의 영상을 가져와서 제가 나름 꾸며본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노래는 제가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사가지고 유튜브에서 쓰겠다고 허락을 받은 노래니까 상관없는 거고 구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남의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근데 유튜브에도 내 음악을 마음대로 퍼가세요 라고 하는 데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오디오 라이브러리 라고 하는 건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만 자 유튜브 안에 들어가보면요 여기 밑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노래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퍼가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복사해서 드리면 안 돼 그 배포권이라고 하거든요 배포권은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본인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라는 얘기에요 글꼴 같은 경우도 배포권이 있느냐 사용권이 있느냐 다른데 배포권이 있는 것들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치하면 되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중에는 포토스케이프니 픽슬러니 그 다음에 미리네 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책이 쓰였던 시점에서는 요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환경은 책이 쓰였던 시점하고 달라서 화면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은 다 해봐야 돼 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굳이 다 할 필요도 없는데 그중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써보고 주력적으로 쓰는 거를 제가 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작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작권 저작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작권에 관한 거를 이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잘 쓰면 좋은 게 많잖아요 조금 전에 픽섭에 있는 음악을 또는 영상을 사진을 가져와서 쓰는 것처럼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글꼴이라든지 이런 거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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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